중고거래 도중 사기를 눈치챈 한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걸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T사 은행 앱을 써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면서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첨부된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은행 앱에 사기꾼이라고 떡하니 쓰여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라며 따지자 상대방은 내 계좌 캡처해봐라 무슨 소리냐? 라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후 A씨는 상대 계좌를 캡처해 보내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은 상당히 분노한 듯 욕설과 함께 연락이 끊겨버리죠. A씨가 중고거래 도중 사기라는 것을 도중에 눈치챘던 건데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좌 옆 경고 표시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T은행의 사기 의심 사이렌 기능으로 T은행 앱을 통해 송금을 할 경우 해당 계좌가 안전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객에게 위험도를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송금 화면에서 받는 사람의 연락처 혹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신 계좌 혹은 연락처의 사기 의심 여부를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A씨 또한 상대가 사기를 쳤다는 것을 중고거래 도중 알 수 있었던 건데요. 한편 금융당국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거래를 진행할 때 사기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보고 안전결제 등 안전한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사기 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인 사이버컵이나 더치트 등을 통해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기 이력이 조회될 경우에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사기 이력이 나오지 않더라도 판매자의 계좌가 자유적금 계좌로 추정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